아이고 전효성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전효성이 미쳤다고 여기 알바를 구하러 오냐 알바 컷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 쓰라고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면접 보기로 한 전효성입니다 남자들 소리 질러 아유 그만 안녕하세요 면접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면접 보러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베이글녀입니다 베이글녀가 뭐죠? 아 그 베이비 페이스에 글래머 합쳐서 베이글 컴온 아 저도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왜요 왜 알바 면접이니까 저는 그 아 저는 도라이 출신이고요 저도 베이글녀입니다 뭘 보고 베이글녀라는거죠? 베이비 가슴에 턱이 글래머러스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포장마차는 서비스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청결도 가장 중요한데 일단 뭐 그것도 말했는데 섹시댄스 좀 볼 수 있을까요? 청결이랑 섹시댄스랑 무슨 상관이 있어? 아니요 섹시댄스랑 청결이랑은 같은거에요 청결 섹시 섹시 청결 같은 단어입니다 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음악 좀 주세요 우와 아 잠깐만!! 잠깐만 나도 나도 저도 청결을 위해서 섹시댄스를 한 번 춰볼까요? 베이글 열었어 음악 주세요 미동이라고 하라고 여태지 잠깐만요 저 뭐가 작다는 거죠? 그건 뭔데? 어어 그렇게 대단해? 야 뭐가 이 몸에 붙어있는 건데 어떻게 치워 시원합니다. 예, 얘야! 얘 어딨는 거야? 좀 나와봐! 그렇지, 그렇지! 너는 백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거야? 백장님께서요? 가만히 있어봐! 너, 너 옷고라지가 이게 뭘 해야 되는지? 아휴, 그래요? 단접지 못하게 가만히 있어봐, 내가... 잠깐, 잠깐! 그대로도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 손가락 하나를 두고 주였더라! 범인으로 간주하겠다! 아휴, 알겠습니다, 형! 네가 이 집에 새로 온 어린 하녀라고? 예... 어젯밤 이 하녀와 청소를 한 게 사실이야? 예, 저는 걸레질만 했습니다 헤헤, 걸레질을 계속 하다가 백작 등 뒤로 가서 칼로 가슴을 찌른 거 아니야? 아닙니다, 저는 그냥 어제 이렇게 걸레질만 열심히 했습니다 테이블을 열심히 가봤습니다 이렇게... 이렇게... 동작아! 샬롱! 이거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빡빡 닦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생각해, 샬롱? 어떻게 생각해, 샬롱? 잘 닦고 있는 애들...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, 자신 있게! 하나 주세요! 자,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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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들 뭐 처음이니까 뭐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고 뭐 그런 건 이해해 그래도 다 나름대로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데 효성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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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못해? 누구 가슴이야? 니 가슴이야! 남의 가슴이 아니야! 아니 내 가슴 내가! 어, 하겠다는데! 자, 영미야. 그 디테일을 좀 가르쳐줘라. 아이, 가슴에 소리 없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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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지? 자, 자, 왼쪽! 오른쪽! 밑줄을! 위로! 왼쪽! 오른쪽! 밑줄을! 위로! 위로! 영미야, 영미야! 너 왜, 뭐 너랑 스타일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건성건성으로 가르쳐? 아유, 완전 최선도 아닌데? 어? 자, 가슴 추모. 아유, 잠깐! 비디님, 비디님, 비디님! 민망하니까 같은 여자인 제가... 아유, 제임이! 여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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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나 이 새끼 진짜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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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냐면요? 아, 잠깐만, 잠깐만!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저 막 떠올랐어요, 지금 sworn왔어요. 어, 순간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어볼까 이런 생각한 것 같은데. 하하하하하하 아니, 정말로 안 왔어요. 알았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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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, 음악 주세요. 와, 와, 와! 가비인데. 와! 우와, 고마워.